3.1절에는 독립선언문을 읽어야 맛있잖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출력이 왔어요. 여기 다 양심 얘기밖에 없거든요. 우리 민족 지금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게 돼 있잖아요. 헌법상. 민주정신이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독립선언문에서. 그거의 기초에서 임시정부가 꾸려지고요. 대한제국에서 황제제자를 백성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이라고 바꾸게 된 계기가 됐고요. 3.1운동의 3.1정신이요. 또 이게 촛불을 밝혔던 고힘이나 지금 또 미투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 독립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놀라실 거예요. 자세히 보신. 지금 한 얘기라고 해도 똑같이 맞아요. 충격적이죠.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 내 양심 지키고 싶다. 나의 자유권. 개인과 국가의 자유권 지키고 싶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내 양심 막지 마라. 나의 번성 막지 마라. 라고 선언했던 건데 지금 이걸 읽어도 어떻게 감회가 비슷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나도 당당히 내 양심대로 살겠다고 선언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100년 전에. 그게 지금 선언해도 또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외, 나라의 내외적으로 억압하는 이들, 착취하는 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유권을 제대로 못 누리고 계시고 못 지키고 계신 거죠. 내 양심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시대를 관통해서 인류 역사상 공통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 해법도 양심에서 찾고 있는 명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미투운동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이 사회에 억압과 착취를 인신지배를 좀 벗어나고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라고 지금 희망을 품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지금 현실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글 같아서 오늘 추억해야 될 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 문제들은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풀어갈 문제다. 선조들이 제시했던 이런 문제가 아직도 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우리가 여전히 같은 양심 안에서 해법을 찾아서 풀어나가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좀 부분만 부분 부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결국 답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답이다. 양심 세상 만들자. 양심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하자. 우리만 재미 볼 게 아니라 양심 문화로 우리부터 진짜 착취당하지 않는 그런 새 세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돕는 일을 하자. 이런 어떤 민족의 원이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민족은 항상 이렇게 원대한 꿈을 뜻을 품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어요. 현실의 제약 속에서 항상 좌절되고 또 힘겹지만 그래도 이 꿈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반드시 민족적 사명을 다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전 세계에 큰 역할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을 품으시면서 이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은 또 읽어드려야죠. 이게 워낙 다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국한문 혼용으로 많이 배우니까 이건 번역이 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 너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우리 조선인은 자주민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우린 주권자들이다. 너네가 건들지 마라. 와가지고 근대화를 시켰네. 뭘 해줬네 하는 거는 지들이 수탈해 가기 좋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죠. 수탈해 가기 좋게. 도둑이요. 옆집 괜찮다는데 우리 집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데 밀고 들어가서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힘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또 가족들 일부한테 뇌물 주고 밀고 들어가서 가보니까 집이 형편이 없어요. 우리 집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가려니까 시설이 필요해요. 비대도 없어요. 비대도 깔고 뭐도 깔고 이렇게 연결하는 담도 뚫고 연결하는 레일도 깔고 이래놓으면 여기가 근대화됐다고 말할 수 있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근데 어차피 그거는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한국인 중에요. 그때 근대화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고 거르시길 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는 독립국이고 우리는 자주민이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려 자, 이 뜻이요. 우리가 독립국이고 자주민임을 온 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알리는데 그게 결국 어떤 의도냐.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인류는 원래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관계다. 서로를 독립국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이며 이것을 또 인류에게 이런 독립국이고 자주민임을 알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역지사지해서 서로와 서로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리기함이고 후손들한테 이걸 깨우쳐서 우리 민족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후손들한테 알려서 영원토록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고 지금 전 세계 다른 인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다. 우리가 독립국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만 년이나 이어온 우리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역사상 우리가 독립국이었음을 충분히 역사 사료 속에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이 선언을 논리 펴서 밝히는 바이며 민족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죠. 자유라는 게 조선시대 때 얼마나 억압 속에 살았습니까. 신분제 억압 속에 살았습니까. 그래서 겨우 쟁취해낸 이 자유를 일본한테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우리 힘으로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걸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인류적 양심이, 인류의 보편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1919년에 세계 분위기가 이제 무력의 시대에서 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의 치하에서도 지금 전 세계는 양심을 밝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전 세계가 조금씩 양심으로 가고 있다. 비슷한 마인드예요. 그때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싹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싹이 있었겠죠. 조금씩 가고 있다. 그 싹을 되게 크게 보는 겁니다. 봄이 오고 있다. 여전히 추워요. 100년 전에도 봄이 오고 있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제는 좀 봄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인 거고요. 한 마음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100년이 지났지만 인류 보편적 양심이 이제는 드러나고 있다. 그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올바르게 바뀌는 커다란 기회가 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세계적 기류가 양심을 밝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이 남성도 포함됩니다만 주로 많이 여성이 당하시지만 남성들도 포함해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내 자유권을 억압당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자주민이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남녀 모두가 나는 자주민이다. 그래서 역지사지 해야 되고 남도 자주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해치면 안 된다. 이게 양심이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우린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다. 이건 예전 6.25에서 양심의 명령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의 명령이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게 양심이거든요. 사실은 같은 얘기에요. 천명지위 선 그러잖아요. 중용에서 하늘의 명령이 우리의 양심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언제 너한테 명령이 있냐. 우린 당당히 얘기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왜? 이건 내 사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인류는요. 사적인 감정만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려볼까요? 양심이라고 오늘 쓸게요. 참나니 뭐니 돌아가지 말고 바로 양심이라고. 양심의 본체가 있고 양심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게 양심의 본체고. 여기에 본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의의 지. 사랑하고 정의롭고 겸손하고 지혜로워라. 그게 밖으로 구현되면요. 이 사랑이, 온 인류의 사랑이, 온 인류가 누리는 모든 사랑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양심. 온 인류가 맛보는 정의는 다 우리 양심에서 나옵니다. 인류 보편의 양심. 온 인류가 누리는 모든 남을 존중하는 문화는 다 예절의 마음에서 나온 거고 모든 학문과 진리는 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혜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양심 하나 밝혀서 지금 인류를 이 정도 밝혀놓은 겁니다. 밝힌 만큼. 그래서 이제 더 양심이 밝아지려는 시대에 서있다고 느끼신 거예요. 사실은 그 뒤로 1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엄청난 많은 싸움이 있고 인류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또 많은 거를 거쳐야 할 시점이었습니다만 싹을 본 겁니다. 양심이 밝아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분명히 인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밝아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을 오판한 건가 아니라 싹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양심이 뭔지 알면 양심이 점점 밝아져가는 그 은미한 싹도 알 수 있겠죠. 남들 눈에는 밝아진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양심을 아는 분들 눈에는 점점 밝아져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양심을 짓밟겠다고 덤비는 더 흉악한 세력들도 등장하죠. IS니 뭐니. 일본 여전히 반성 안 하고 있죠. 양심 여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이 사회는 양심이 진리로 인정받는 사회로 분명히 가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하늘의 밝은 명령이고 인류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게 그래서 시대의 대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이때 3.1운동 지도자들이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이다. 왜? 이게 옳은 길이니까. 모두가 살려면 양심밖에 없으니까 양심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천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이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막을 건 없다. 천하의 양심을 막을 수 없다. 하늘의 명령을 막을 수는 없다. 인간들이 욕심이 얼마든지 가로막겠지만 우리는 뚫고 언젠가는 이 땅의 양심 세상을 만들 것이다. 슬프다. 그런데 지난 날 당한 억울함을 드러내어 세상에 펴려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벗어나려 하면 지난 날 당한 거 일제한테 당한 거 벗어나려면 그걸 세상에 밝히고 또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앞날의 두려움을 없게 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온전히 극복하려면 억눌려 오그라들고 사그라진 억눌려서 오그라들고 사그라진 민족의 양심과 양심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문에서 인류 보편의 진리를 얘기할 때 양심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불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성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양심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양심 지금 이렇게 집할펴서 오그라들고 사그라들고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쪼그라든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험과 체면을 다시 일으키려면 각 개인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나라가 제대로 서고 각 한 명 한 명의 인격이 자주민인데 지금 노예가 됐잖아요. 일본의 노예가 됐잖아요. 이 인격을 다시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자손들에게 쓰라리고 부끄러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스러움과 복댐을 이끌어 맞이하게 하려면 자손들이 양심 세상에서 자유 세상에서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독립해야만 이 일이 가능해진다. 이분들한테 양심과 자유는 다 같은 겁니다. 양심. 내가 인류 보편의 그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가 주인이어야 돼요. 노예일 순 없습니다. 노예는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죠. 노예가 양심적일 순 없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때 양심인 거거든요. 스스로 낸 결정이 아니죠. 누가 시켜서 지시해서 잘하는 건요. 본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살려면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어야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노예다. 그럼 여러분한테 이미 양심을 논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무슨 양심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인이 아닌데 그래서 자유와 양심이 함께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것도요. 의미부여하기 나름입니다. 그 자유에다 무슨 내 욕망대로 할 자유라는 걸 붙이면 나라를 더럽히는 짓이고요. 양심대로 할 자유를 주장하신다면 그거는 숭고한 게 됩니다. 자유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알고 쓰셔야 돼요. 자유. 내 양심대로 하겠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누가 시켰다면 하늘이 시킨 거죠. 하늘이 시킨 양심을 내가 내 의지대로 펴겠다는 거에요. 누가 날 막겠냐는 거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여. 죽여라 이거죠. 난 하겠다는 거에요. 내 자유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내 자유와 양심이 둘이 아니라고 보셔야만 이 독립선언서를 제대로 읽으실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자유를 막겠다는 거에요. 내 양심을 막겠다는 거에요. 나를 죽이는 짓이죠. 육신은 너희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못 죽여. 이 마인드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2천만. 그 당시 2천만이었나 봐요. 2천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결의를 품고 또 나갑니다. 인류 공통된 봉성.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거는 사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항거하면서도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네 일본 하나 지금 우리가 물리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네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네도 너네 본성 찾아야지 라는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너네도 너네 본성 찾아야지. 인류 보편적으로 양심 세상으로 가야지. 우리만 가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 죽이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너네도 정신 차려야지 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인류 보편의 공통된 본성. 이게 이미지입니다. 양심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즉 인류 공통의 본성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사실 둘이 아니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옳다고 하는 그것. 그게 같은 거죠. 그게 그 양심이 굳게 결의를 품고 인류의 공통된 본성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 그 진리가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대신하여 도와주고 지켜주는 오늘날. 오늘날. 인류가 모두 옳은 줄 알아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그리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게 옳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인류 보편의 본성이. 그리고 그 시대의 양심이 그걸 지지해요. 그게 결국 정의와 인도를 인간의 길을 실현하기 위해 군대와 무기를 대신하여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인류 모두가 그게 옳다는 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인류의 양심과 본성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나 무기보다도. 우리가 옳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 취하면 어떠한 강한 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나서 이를 깨하면 무엇인들 펴지 못하겠는 양심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면 전 인류가 우리를 지지할 텐데 전 인류의 본성이 지지할 텐데죠. 사실 인류의 욕심들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한테 해를 끼친다고 조선을 무시할 수도 있고 조선이 망하는 걸 방조하고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 인류의 보편적 양심은 분명히 알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는 걸 알 거니까 어떤 군대나 무기의 도움보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의를 깨워한다면 뭐가 무섭겠느냐 어떤 강자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뭔 꾀들 못 내보겠는가 양심 안에서 꾀를 낸다면 어떤 좋은 계획인들 또 성공 못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일 뿐이요 결코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양심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게 독립운동이죠. 양심 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일본 런에 파괴하자는 게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 양심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양심의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며 양심대로 우리나라를 양심 세상 만들겠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국이 돼야 되고 자주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상 독립국과 자주민이 되기를 요구할 뿐이다. 너네 망실려는 게 아니다. 결코 묵은 원안과 한때의 감정에 따라 남을 시기하여 물리치려는 게 아니다. 너네 물리치고 복수하고 너네가 부러워서 잘나가는 게 이러는 게 아니다. 복수하려는 그런 사감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한 나라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한 나라라도 독립국이 못 되고 식민지 상태로 있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양심 세상이 될 것이며 인류 보편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겠는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서 독립을 주장했다면 지금 전 세계에 독립국이 못 되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나라 뺏겨서 서러운 나라 있죠. 우리 지원해야 됩니다. 이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요. 그냥 우리 하나 독립해 보려고 한 그냥 사탕발림의 얘기가 아니었다면 전 세계인들한테 사기친 게 아니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양심주의를 밀고 나간다면 전 세계에 억압받는 그 민중과 그런 민족이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우린 도와야 됩니다. 왜? 인류 보편의 양심을 위해서. 이런 큰 사고가 깔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민족은 이런 정신 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건국을 했습니다. 그걸 좀 알자. 임시정부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이. 3.1운동의 정신이.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까지도 이해해줘요.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 때문에 정치가들이 자기 하나 살려고 묵은 생각 가지고 지 욕심 챙기다가 일으킨 이 일이 이 공명심의 희생이 되어버린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릇된 상태. 이 양심에서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우리가 독립을 하면 일본도 정신 차리게 돼 있고 일본도 양심 세상 되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식민지 상태면 일본도 양심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세상이지. 그러니까 바로잡고 고쳐서 일본 소수 정치가들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난 이 일을 바로잡아서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올바르고 떳떳한 큰 원칙으로 즉 양심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외치는 거는 일본 너네를 위해서기도 한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한부 문제를 이한부 협의한 걸 파괴하라고 주장하는 건요. 일본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기도 해요. 똑같은 논리로. 일본은 언제까지 그 사기꾼 나라로 살 거야. 반성하고 양심 안에서 광명 찾아야지. 일본이 앞으로 당당하게 양심 국가로서 전 세계에 위상을 드러낼 수 있지. 지금 위안부 하나 최근에 영상도 공개되고 그랬죠. 미군이 찍은 영상도 나왔죠. 잔인한. 위안부 총살해버리고 한. 이런 걸 보면서도 그거를 사죄를 못하는 그 마음은 정신이 썩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나라예요. 정신 나간 나라고요. 소시오패스 국가예요. 일본 계속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보편의 양심 때문에 주장하는 거다. 우리가 무슨 이득 보자고 하는 게 아니다. 너네가 사과를 해야 너네가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19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식민지 상태에서도. 근데 지금 식민지 상태가 아닌데도 못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총칼로 이거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이걸 외치다가 죽어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것도 반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는 건 우리 주변국을 위해서도 해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우리 주변국이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국가가 됐다. 그럼 일본한테 좋은 일이냐 이거죠. 일본은 제국주의가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게 일본한테 좋을까요? 강도 국가가 됐는데.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가 돼도 안 좋고 거기 가해자가 돼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일어날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서로 다 안 좋아진 겁니다. 이미. 제자리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국 되자. 그럼 너희도 제정신 차리고 너희도 양심국가 되고 우리도 양심국가 돼서 인류 평화를 위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에게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조선인이 정당한 생존입니다. 양심적으로 당당한 생존과 번영이지 노예로 사는 생존과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이요. 아울러 일본인에게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일본 너네 지금 아무리 해봤자 너네 도둑놈밖에 안 돼. 도적 국가밖에 안 돼. 동양을 떠받치는 자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너는 동양을 떠받칠 나라야. 이런 짓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너네가 양심만 지키면 너네는 얼마든지 아시아에서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일본을 선도하고 중국인들에게도 그 당시 중국인들도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엄청난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꿈속에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게 해서 중국인들도 화평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다. 우리가 독립해서 일본이 정신 차리고 나면 중국도 화평해져서 아시아가 다 양심 세상, 평화 세상 누릴 수 있지 않냐. 이것이 동양평화. 동양평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평화는 결국 세계 평화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동양평화를 중요한 일부로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거다. 아시아 평화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는가. 우리가 사심으로 우리만 좋자고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다. 이게 강도 일본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런 치밀한 논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도종로마 꺼져 하면 될 얘기인데요. 도종로마 꺼져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도종놈이. 야 너 양심이란 거 아냐? 지금 다 양심. 너 이런 짓 하고 되면 천벌받아. 전 세계에서 너희 나라를 뭘로 알겠냐? 비양심 국가로 낙인 찍히면 좋겠냐? 선진국 중에서도 무시당하는 나라 될래? 돈만 많으면 선진국이냐? 이런 얘기로 설득을 지금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양심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보편으로 알아들을 말은 양심밖에 없기 때문에 양심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제 양심 세상 온다. 여기부터는 개벽의 도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미 봄이 온 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위력의 시대가 가고 무력으로 남을 짓밟던 시대가 가고 약육강식의 시대는 가고 도이의 시대, 홍익인간의 시대가 왔다. 지금도 미투운동이 일어나서 보면 난리가 아니었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었죠. 쥐꼬리만 한 거라도 뭔가 남들보다 나은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남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성을 착취하고, 인신을 지배하고. 너무 많죠. 이 땅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충격적인 게 뭐죠? 못 알아보셨죠? 미친놈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큽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법대로만 하면 되지 욕하지 마라. 아니요. 법은 별건이고요. 우리가 그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존경을 표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망한 만큼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실드 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간 누렸던 그 존경에 대한 반대 그 부가 당연히 따르는 거죠. 사기꾼으로 존경받다가 딱 걸리고 나서 법대로만 합시다. 욕은 하지 맙시다. 미친놈 아닌가요? 그런 말 하고 있는 정신 상태가. 아무리 사죄를 해도 부족할 겁니다. 무슨 욕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상태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거든요. 그거 실드 쳐준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2차 가해자가 돼요. 공범이 돼요. 그런 짓거리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스스로 늘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사심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양심상 정당한 말만 하고 정당한 처벌만 하자. 이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양심상 정당하게 하자 해야지 법대로만 합시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법은 양심의 최소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왜 벌 받을 때만 최소로 갑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받을 때는 왕창 받고 내놓을 때는 최소로만. 그 자체가 이미 사죄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돈 얼마 줬네 안 줬네. 이 한부한테 우리가 10억 주고 끝났네. 이딴 소리 하고 계시는 한에는 그 나라는 영원히 비양심 국가로 낙인 찍힙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야 돼요. 전세계. 일본이 비양심 국가라는 것. 돈을 받아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비양심 국가라는 걸 전세계에 알려서 바로잡게. 일본이 스스로 바로잡게 도와야 됩니다. 일본이 스스로 바로잡게. 저 지난 대선 때 부산 소녀상 앞에 가서 그 앞에 일본 대사관 있죠. 거기다 제가 마이크 잡고 외쳤던 게 기억나요. 일본 전국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참배하라. 사죄하라. 온 국민이 사죄하라. 저는 돈보다 일단 그것부터 하라. 진심을 보이라는 거죠. 사죄에 진심을 보이면 서로 끝나요. 그러면 양심은 모든 걸 치유해 줍니다. 그럼 이 두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과 한국 간에 자꾸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소녀상 이런 거 없애라고 합니다. 뭔가 좀 잘못됐죠. 논리가 한참 잘못됐는데요. 그 논리 따라가다 보면 그럴싸해요. 잘 지내려고 하는데 자꾸 과거를 꺼내. 그런 잘 지내미라는 게 그게 지금 미투운동에서 고발되는 그런 사람들의 잘 지내미죠. 나 그 여자랑 잘 지내왔는데 뭘 잘 지내와요. 그 여자는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망상이죠. 자기 혼자. 강자가 생각하는 좋은 만남. 평화. 강자가 생각하는 평화. 다 엉터리입니다. 약자가 풀려야지. 피해자의 한이 풀려야지. 그게 풀린 거죠. 피해자 한 풀려는 노력이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노력 자체도 안 해보고서 왜 잘 지내자는데 아직까지 용서를 안 받아들여. 용서도 안 해놓고. 왜 네 마음. 네 마음 풀면 되는데 왜 안 풀어. 그게 다 똑같지 않나요. 갑질은 다 똑같아요. 근본이. 나조차고 남 뒷발자는 거거든요. 갑질이라는 건. 양심의 반대. 비양심. 그래서 저희가 욕하는 거죠. 지금 이 비양심이 물러가고 양심이 회복되는 이 개벽의 시대에 100년 전에도 그 개벽의 시대의 봄기운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봄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개벽의 시대 양심의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난 100년 동안이란 말을 해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갈고 닦으면서 길러낸 인도주의적 정신이 이제 막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려고 한다. 우리랑 또 똑같은 얘기 입장이죠. 지난 100년 고생해서 겨우 양심의 싹을 이제 틔우려고 한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100년 전에. 그 전에도 3.1운동 전에 100년 동안도 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것까지 얼마나 조선 시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데 노력했겠어요. 지난 100년 돌아보면요. 사람이 정말 함부로 살해도 당하고 얼마나 험한 일 당하고 노비라고 짓밟히고 별일 다 했었겠죠. 조선시대 미투운동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아니에요. 만인들 다 불려가고. 정말 양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다 줄줄이 잡혀갔겠죠. 그런 시대를 거쳐서 100년 동안 갈고 닦아왔대요. 인도주의 정신.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이거 겨우 갈고 닦아와서 이제 인류가 이 세상으로 갈려나 보다 라고 희망을 품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포감만 벗어나면 이제 이 세상 가는데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행해 온 게 수양해 온 게 있으니까 인류 사회에 일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고 닦아왔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됐지만요. 그래서 새봄이 세계에 돌아와 인류 전체를 지금 봄빛이 비추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마음물이 대살아나라고 재촉하고 있다. 이 시대가요. 인류의 양심이 대살아나기를 재촉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감동적인 말 아닌가요. 봄빛이요. 마음물이 이제 너네 싹 튀고 올라와 라고 우리한테 외치고 있대요. 그대들 지금 양심 빨리 양심 싹을 키워. 너무 좋은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봄 왔다. 2000년 전에 선언하셨어요. 아직도 안 왔죠. 제대로. 봄은 이미 왔지만 널리 퍼지진 않았기 때문에 퍼져가는 중입니다. 이분들도 느낀 거예요. 인류가요. 이렇게 싸움한다고 제국주의라고 서로 만나다 보면요. 반드시 전 세계가 크게 하나될 때가 좋을 때가 올 거라고 느끼신 거예요. 아예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낼 때는 못 느꼈을 기운이죠. 그런데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세계적인 난리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시기에 즈음에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전 세계가 양심으로 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신 거예요. 봄이 재촉하고 있다. 만물들로 하여금 되살아나라고. 되살아난다는 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원래 살아 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 있었는데 땅 속에 잠복해 있죠. 생명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 이거예요. 다시 올라와. 우리 안에도 양심이 원래 다 있습니다. 다시 밝혀내는 거죠.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잠복해 있던 게. 그 씨앗으로 있던 걸 소생하라고 외치는 거죠. 이렇게 외치고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한 것이 지난 날의 형세였다면 그 양심이 제대로 기도 못 펴게 했던 게 지난 날 한겨울의 형세였다면 이제 봄이 와서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의 기운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오늘의 형세이다. 이제 마음껏 우리도 자유와 양심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회복된 시운을 맞이하고 세계의 사조가 바뀌어가는 기회를 탄 우리는 망설일 게 없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양심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망설일 게 없고 거리낄 게 없다. 우리의 본디부터 진여온 자유권을 온전히 지켜 왕성한 번영에서 삶을 즐겨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 여기서 이 부분도 멋집니다.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새 봄이 가득 차 평화가 넘치는 온 세계 이제 양심과 평화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한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 식민지 상태에서 대단하지 않나요? 앞으로 양심 세상 올 거고 우리는 누구보다 양심을 잘 키워온 민족이고 우리의 독창력, 또 제주도 좋은 사람들이라 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양심을 독창적으로 발휘하는 건 재능이죠. 양심을 발휘할 때 독창적으로 발휘한다는 건 우리의 재능이 다른 세계 민족보다 우리만의 또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멋지게 우리 양심 문화를 세계에 선보일 것이다. 김구 선생도 계속 문화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다 문화, 양심 문화, 홍익인간 문화로 세계의 모든 문화에 선도하는 국가가 되자, 민족이 되자. 일관된 사상입니다. 지금 3.1운동 정신부터 임시정부 정신이 다 일관돼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다 지금 홍익인간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하는 고급 문화를 내놓자. 그게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일관된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서도 홍익인간 문화. 전 인류에게 문화 강국이, 인류가 우러러보는 문화 강국이 되는 게 소원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잘 아실 거고요.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 미투운동 하는 분들도 들으세요. 응원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에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도다. 나의 자유권을 누리고자요.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 자유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랑 함께 있고요. 진리가 우리랑 함께 있기 때문에 전 인류 안에 똑같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응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정신 박힌 사람은 다 응원할 거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소시오패스가 된 사람 아니라면요. 누구든지 응원할 거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일본의 억압상태. 그래서 일본을 빼고요.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이런 소시오패스들의 그런 억압상태. 일본을 빼고요. 모든 갑질하는 자들 있죠. 모든 남을 착취하는 자들의 억압상태에서 활발히 일어나 나와서 삼나만상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다. 죽이죠. 글 잘 쓰시는 분들이라. 양심 가지고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시네요. 먼 조상들의 홀령이 우리를 가만히 은밀히 안 보이게 도우며 온 세계의 형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전 세계가 우리를 응원해 준다. 전 세계의 양심이 우리말을 들으면 응원하게 돼 있으니 시작이고 성공이다. 시작만 하면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전진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일이다. 양심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의 양심의 명령에만 우리가 따른다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일이다. 이런 외침이 3.1운동 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보편성 있는 말은요. 어느 시대에 들어도 그 시대의 문제로 들려요. 그 시대의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런 이거 3.1운동 그거라고 안 하고 아마 읽어드리면 모를 거예요. 요즘 미투운동 지지하는 얘긴가 보다 하고 그렇지 자유권 억압 벗어나야지. 보편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인류 보편의 얘기는요. 고전들은 보편의 얘기를 담으면 다 고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고전 쓰실 수 있어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담으면. 욕심과 양심의 투쟁에 대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건 인류 보편입니다. 만 년 뒤에 봐도 감동이 와요. 똑같거든요.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 나를 억압하려는 다른 개인들과의 싸움. 다른 나라와의 싸움. 다른 민족과 나라와의 싸움. 이게 인류가 처한 상황이에요. 내가 좀 양신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못 봐요. 남들이. 왜? 나를 짓밟아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소시오패스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판을 만들어 갑니다. 소시오패스들이 재미보는 판을 만들어 가요. 일단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나면 힘들어요. 양심꾼들이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왜? 판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그 판을 깨야 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그 일본이 만들어오는 그 판을 1919년에 이걸 외쳤다고 해서 깨지지 않았죠. 서서히 서서히 깨나가야 됩니다. 결국은요. 이 판이 깨졌을 때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걸 못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양심 문화의 판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요. 우리 국민이 양심 없다고 못합니다. 영화 1987 보셨죠. 그 개인들의 소소한 개인들의 양심이 그 안에 있는 공통의 양심들이 합심해서 한 사람이 일을 벌인 것처럼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만 냈더니 국가적으로 독재자를 물리치고 이런 큰 일도 이뤄내죠. 그래서 판을 깹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노리고 또 누가 덤벼요. 또 다른 소시오패스가 와서 또 새로운 판을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양심 뜻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켰는데 끝까지 이 일을 완수를 못 하니까 또 뺏기고 또 다른 독재자의 판에 독재자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소시오패스들이 만든 판에서 또 억압당하며 삽니다. 그러다 견디다 견디다 도저히 못 견디면 양심은 재밌는 게 사라지진 않아요. 절대 못 견디면 또 폭발합니다. 또 치고 나옵니다. 또 촛불 들고 또 나가고 나중에는 횃불 들고 나갈지도 모르죠. 뭐라도 또 모여서 내 양심의 명령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 순간만큼은 양심의 화신이에요. 양심 씻고 나면 또 욕심의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양심의 타오르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다 양심의 화신이니까 그 순간 찰나 보살이죠. 찰나라도 우린 보살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인류 역사를 계속 이렇게 바꿔오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다만 양심 세상의 판을 못 만들고 있다는 그걸 못 만들어 놓으니까 소시오패스들이요. 소시오패스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시오패스들은 힘 덜 들이고 성공합니다. 양심꾼들은 힘을 엄청 쓰고 양심 지킴이들은 힘을 엄청 써도 거기서 소득을 별로 묻어둬요. 그러니까 양심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양심을 버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선악이 없나 보다까지.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까지 갑니다. 안 그래요. 공식이 있습니다. 양심의 판을 만들면 돼요. 양심 문화를 가지고 이 땅을 정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 안 왔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봄이 완연하게 온 게 아니니까 지금도 의심하실 수 있고 좌절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명령의 소리를 들어보자. 내 양심이 포기하든가. 한번 지켜보시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양심이 포기하든가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아무리 추악하게 살아도 양심은요. 그거 맞다고 못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네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부당하다고 합니다. 가서 도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해보라고 합니다. 양심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양심의 명령에 호응하고 공명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판이 바뀝니다. 제가 주장하는 51%의 힘을 가지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 51%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판을 못 바꾸면요. 이런 노래를 또 100년 뒤에 부르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하겠다는 것을 100년 단위로 계속 주장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봄은 안 오고 있죠.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또 외치겠지만 이왕이면 사람이 또 욕심을 내보고 싶죠. 이왕이면 봄이 지금 완연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서 봄이 완연하게 오는 걸 보고 싶고 그게 선조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일이고 이 3.1 정신도 제대로 계승하는 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읽고 떠들고 정치인들이 뭐라고 해봤자요. 그분들이 이걸 계승할 의지가 있을까요. 이 땅을 양심 세상으로 만들 의지가 있을까요. 있으면 티가 나겠죠. 뭔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응원해야죠. 잘 안 보여요. 말은 그럴싸한데 진심이 안 느껴져요. 자기 이익부터 내놓지 않거든요. 절대. 자기 기득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포기하던가요. 자기들 월급 올리는 건 합심해서 여야가 없고요. 국민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하는 건 절대 여야는 안 해서 싸웁니다. 신기하죠. 월급 안 줘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세게 질러보잖아요. 다 자르고요. 제가 볼 때 다 자르고요. 월 200만 줘도요. 진짜 인재들 많아요. 법 잘 만들어주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법 만들어줄 직원들 많아요. 제 옛날에 한때 늘 외치고 다니면서 월 100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워낙 없이 살 때라. 그걸 기준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정말 오타쿠들이 있어요. 오늘 3일절인데 일본 말 안 쓸래요. 이거는 잘라주세요. 제가 오늘 덕후라는 말도 안 썼어요. 일부러. 어제까지 덕후덕후 얘기하다가 양심덕후가 되자 이러다가. 오늘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원 주는 월급에 반만 줘도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보살들이 해야 돼요.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거 다큐보고 부러워하실 일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을 다 잘라버리고요. 정말 일 잘할 사람들 국민이 고용하면 그만이에요.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이 주인이라면요. 다 잘라버리면 돼요. 월급 엄한 데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국민이 좀 돌 줘도 열심히 할 사람들 많아요. 특권 역할을 왜 줍니까? 특권을. 국민을 일할 때 도움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특별히 봐주는 거지. 누리라고 특권을 주고 있는 건 국민이 노예죠.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주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지금 벌써 이 나라 내에서 착취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유, 양심 이런 얘기가 벌써 사치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양심 운동하러 모인 곳입니다. 양심 지키려고. 내 양심 지키고 인류의 양심 지키게 하려고. 하나거든요. 양심? 자기의 양심만 돌아보게 하는 거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왜 나라 문제는 얘기 안 하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나라 얘기했더니 나라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세요. 개인 양심만 얘기하셔야죠. 왜 나라 얘기를 하세요? 다 하나인데 인류의 양심까지 다 하납니다. 양심의 둘이라는 걸 저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양심은 하나예요. 제 양심에 오른 건 다른 사람이 봐도 옳고요. 인류 전체가 봐도 옳고요. 심지어 동물들도 옳다 그래요. 동물들 배려해주면 동물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진리고 양심이에요. 양심과 진리가 우리랑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양심에 겸허하게 내 사심이 아닌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요. 어디를 가도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니까. 인류 모두가 거기에는 감동하니까. 이해해 주니까. 옳다고 얘기니까. 그런 진리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시면 될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꼬아가는 건요. 빨대를 꽂는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이득 보려는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꾀를 쓰고 꼼수를 부리니까 개판이 된 거죠. 자명하게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거기에 욕심꾼들이 붙어가지고 다음 차례 기다리면서 지들만의 판을 만들어놨어요. 소시오패스들의 판을 만들어놨어요. 한 사람 해먹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가서 해먹고 그러다 걸리면 억울해합니다. 왜 내 차례에서 걸렸는가에 대해서. 기가 차죠. 똑같아요. 전 세계 국가들도 다 그 짓을 하고 있죠. 이걸 끊지 않으면 이 독립선언서에 담긴 이 정신이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있다고 말 못합니다. 미투운동 이런 거 조금이라도 구현해보고자 양심의 싹이 여기저기로 약자들이 쌓이고 쌓인 곳으로 터져나갑니다. 왜 거기서 양심이 폭발하기 제일 좋거든요. 억압될 대로 억압된 데서 양심이 터져나가요. 그 부분으로 터져나올 때 그거라도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눌러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연이 문제를 일으켜. 니네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고 평화 세상 갈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가해자 2차 가해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당장 조차고 남이 짓밟혀도 용인하겠다는 마인드가 똑같죠. 비양심이 똑같죠. 양심도 다 똑같으시 비양심도 다 똑같아요. 개인의 비양심, 나라의 비양심, 조직의 비양심 다 똑같습니다. 지들조차고 남이 짓밟겠다는 마인드예요. 양심이 꼭 승리한 세상 만들어야 되고 양심이 인정받는 그런 판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100년 뒤에 또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선언이 추억이 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인류는 진보한 게 아닙니다. 아직 봄이 온 게 아닙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건 저도 믿습니다만 아직 완연하게 온 게 아니니까 더 분발해서 조금 더 방만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깨어서 양심이 소리내는 곳이면 내 양심이건 남의 양심이건 가리지 마시고 양심은 하나니까 어디서건 양심이 소리를 내고 신음소리를 내면 빨리 가서 도와주자. 매일매일 내 양심에 충실하자. 이게 진정한 양심 지킴이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 10분 만에 양심 얘기 28번 했다고 저 욕하시던 분 있었는데 대선 토론 때 여기 잠깐 양심 얘기만 하면 엄청난데 3.1정신을 계승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양심은 제가 만든 건 줄 알아요. 인류가 그렇게 양심을 노래해왔는데도 또 새로우신 거예요. 나중에 가면 육바람일 윤형식이 주장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황당합니다. 지금 다 저는 있는 얘기하는 건데도 저 윤형식이만 공연히 분란을 일으킨다. 그런 욕 많이 들어요. 대소승이 원래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분란을 일으켜서 대소승이 싸우게 됐대요. 윤형식 입만 막으면 대소승의 분열이 없을 거라는 식의 그런 주장들도 많이 봤어요. 황당하죠. 저는 있는 걸 있는 팩트를 얘기해드렸을 뿐인데 제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미투운동도 피해자 입만 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죠. 이런 게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죠. 꼭 하나하나 지금부터 이게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런 지금 자기 진짜 상처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안 아픈 척 하고 싶은 분 계시는데 드러나야 자명해집니다. 치료가 되고 치료하려고 일어나는 일이 있죠. 우리 촛불 집회 때 제가 그때도 마이크 광화문 앞에서 마이크 잡고 외쳤던 내용도 그런 거였어요. 이제 자명해지고 있다. 치부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빠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드러나야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 올바르게 치유를 하려면 치유하는 사람들도 양심적이어야 돼요. 거기에 또 사심을 보태면 일이 또 꼬입니다. 또 이중삼중으로 꼬여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걱정하신 건 알겠는데 걱정할 게 아니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우리부터 양심의 눈으로 지켜봐주고 상황을 양심으로 응원해 주자는 그 정신은 가져야지 회피하려고 하거나 어차피 더러워질 거야 타락할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거나 다 이게 옳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만이라도 응원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응원을 못 해 주시면서 어차피 타락할 거야 응원 안 하겠어. 애초에 난 저게 상황이 싫어. 이런 분란 상황이 싫어. 이런 짓들이 다 소시오패스를 도와주는 일이지 갑질을 도와주는 일이지 양심을 응원해 주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만 잘 생각하신다면요 현명한 판단을 충분히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요. 이런 거 분명히 현명한 판단 하실 텐데 마음이 이미 뭔가에 빠가 돼서 치우쳐 있거나 정보가 너무 제약돼 있는데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시다 보면 충분히 그런 무지와 아집이 왜곡된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박사모였던 분이 자괴감 느낀다 이런 인터뷰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자괴감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몰랐던 거 알고 욕심이 있던 거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우린 다 양심의 한 길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양심의 길에 서 계시면 훌륭한 양심 지킴이시니까 다들 힘내셔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 드러났을 때만 아니라도 양심을 응원해 가다 보면 이게 좋은 습관이 형성돼서 우리 민족이 바른 길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양심 운동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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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